뽑아볼까? 자 나오면 스탑이에요 안 나오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169연차 이거 다 포함입니다 한정이랑 티켓 포함해서 169연차 한정부터 뽑자 이거 한 방에 나올 수도 있어 이거 한 방에 6월 주총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노잼 됐고 아마 한 진짜 두 번 돌리면 나올걸? 어? 저번 뽑기가 망했거든 이번엔 좀 잘 나올거야 자 두 번째 방금 왔는데 주주총회 끝났나요? 총상은 언젠가 뜬다 총상은 언젠가 뜬다 총상은 통 총장을 꼴아박는다 3시 50분인가 티켓부터 다 뽑아야지 돈의 밀림 체크 현대의 시각 6시 6시입니다 돈의 밀림 체크 현대의 시각 6시 6시입니다 돈의 밀림 체크 현대의 시각 6시 6시입니다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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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리 났다 유카리가 이제 또 떠오르는 핵심이거든요 던전 코인으로 던전 코인으로 5성 만들기도 쉽고 유카리가 생각보다 이게 쓸 만한 아주 좋은 캐릭터거든요 에리코 나왔다 에리코 굉장히 그 몬스터 상대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는 또 그런 캐릭터죠 물론 아레나에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PVE로는 거의 뭐 탑급에 딜을 꼽아내는 아 요리 나왔네 요리 요리가 이제 염가형 그 이리아라고들 하죠 자기 피를 깎으면서 딜뻥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얘를 쓰기 위해서는 좀 이제 뭐 힐러를 붙이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TP를 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구성을 하셔야 되구요 아 미소기 어 미소기 귀엽죠 자 이렇게 아홉 번을 돌려받고 자 이제 160번 어 그니까 정확히 흑우팩만큼 지를겁니다 그럼 이제 픽업으로 질러야겠죠 연두한테 천은 줘야지 뭐야 저거 목소리 왜 호소리가 이렇게 빠졌어 연두한테 전화해 으르르 WHO는 오늘도 연전연수 그를 막을 후구는 언제 나타나는가 이 아저씨 큐오카 로잼으로 뽑을 생각에 벌써부터 싱글벙글하는데 아리사처럼 폭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 아저씨 큐오카 로잼 창세기전 파트 3 화보집 드디어 도가 육신을 대부분 지배해버린건가 아 엔티티는 화보집이 아니라 뭐 설정도 있네 이게 뭐 스토리도 막 어 어쨌든 빠라바라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밤 어 어 어 어 어 어 무슨 소리야 진짜 기라마 까먹어 호바씨야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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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나올수도 있어 나올수도 있어 무지개 안 반짝거려도 나오더라고 언론을 탄압하는 도진핀은 언론의 자유를 모근단에게 보장하라 신문.. 신문 없냐 지금? 신문 신문지 그냥 신문지 그냥 실망입니다 고작 20연차만에 뽑아버리다니 3시 57분 슈트웍스의 기아는거 훈수한다고 바로 발진하는거 봐라 무서워 죽겠네 쏠삼이 추엄킹에 도전하자 트위치 추엄킹 자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쏠삼이 추엄킹에 도전하자 트위치 추엄킹 자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들려오는 아아 아υτ해원이 악랄스 오늘이 바로 주주총의 날인가요? 아무리 들어봐도 카드깡 부분 되게 길럭시 마리오 부분 같은 치츠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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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 끝났어 나가! 다 꺼져 이 XXX들! 꺼져! 어! 못 봤어! 꺼져! 다 나갔지 XXX들 끝났어! 장사 끝났어! 어 샷다들 빠지! 꺼져 이 XXX들! 전 갑니다! XXXX 이쁙 prince 서울이... 하낭 어두워這樣子 하이핏 하오 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